5. 강철 깃발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 무리가 잔을 사냥하려는 분 굳건히 버티게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 무리가 잔을 사냥하려는 분 굳건히 버티게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 무리가 잔을 사냥하려는 분 굳건히 버티게. 이 게시인은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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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C 쥐옹이, B, C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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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B, C, B, B, C, B, B, C. 그새로는 터뜨릴 때 저격에 잔을 사냥하는 분이 밝혀져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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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요 ㄷㄷ 아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C 거점은 전렬세. 샥스가 노래를 불러야 끝나지. 그런데 수줍음이 많은 친구거든. 하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되돌되어 있을 것 같아. 아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dead. шь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에. 저 멋있는 작품은 섬에 남기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으면 거점 2개가 자네들 걸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으면 거점 2개가 자네들 걸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으면 거점 2개가 자네들 걸쌤. 그 저 점점 싫음 imagen 거네요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으면 거점 2개가 자네들 걸쌤. 예전綸선 얘올더라구요. 1.2.2.3.1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아군. ㄷㄷ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베이커점이 점령될군. 적들이 이기고 있어.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. 선의 힘을 맞춰주게 해주세요. 이렇게 전선을 잘 실으시켰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